동대문구가 메타버스 기술 설명과 발전 방향 등을 배워볼 수 있는 특강을 운영합니다. 오는 12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국내 최상위 메타버스 전문가인 최재분 교수를 초청해 4차 산업의 중심 메타버스가 주도하는 신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.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스며든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과 그로 인해 변화하게 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. 동대문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2월 6일까지 구청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.